연휴와 행사가 많은 5월, 여행객들이 참 많은 때입니다. 그래서 기차 이용하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.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은 기차표 예매부터 탑승, 착석까지 이 어려움이 많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. 기차 이용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삐그덕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. 말만 앞세운 편의 제도보다는 실제로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담은 제도 개선으로 편리하고 안정적인 기차 이용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. 이상 WBC 복제TV 뉴스 24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